일단은 짝을 좀 결정해야 했는데 짝결정은 피원 왕밤빵 절대음관 게임으로 정합니다. 네네. 왕밤빵? 알죠. 절댐가? 잘 몰라서... 어떻게 하죠? 피원 왕밤빵 피원 왕밤빵 피원 왕밤빵 피원 왕밤빵 enti장 막상 가장 빠르게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이 1등 1등이 먼저 선택권 먼저 준비됐나요? 태호. 저부터 하나요? 네 쭉 갑니다. 태호 준비.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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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방방 자체가 어디다? 거기서 흔들려 세 번째에서 흔들려 천천히 하세요, 천천히 자, 다시 시작!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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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빵 빨라 버려 빵빵빵 안 돼요, 빵빵빵 왕빵빵 준비 시작! 피원 왕빵빵 피원 왕빵빵 피원 왕빵빵 조기 종료 안 돼요 피원 왕빵빵 피원 왕빵빵 피원 왕빵빵 피원 왕빵빵 오케이! 자, 종섭 준비됐나요? 랩하는 분들은 좀 유리해요 발음상 시작! 피원 왕빵빵 피원 왕빵빵 피원 왕빵빵 티비원 왕빵 티비원 왕빵 티비엔 안 돼요 티비엔 안 돼요 MBC 네, MBC 어렵네 종섭 그래도 여기 좀 MBC니까 예, 예, 좀 지켜주시고 자, 갑니다 준비 시작! 피원 왕빵빵 비원 왕밤밤, 비원 왕밤밤, 비원 왕밤밤, 비원 왕밤밤 오케이! 잘한다. 자, 이제 해외파 멤버죠. 일본 국적의 소울,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온 기호 이렇게 두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아까 소울도 들어보니까 발음이 좋고 한국어도 잘해요.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. 비원 왕밤밤 실화, 실패. 비원 왕밤밤 오케이, 준비! 준비하시면 돼요. 시! 비원 왕 비, 비원 왕밤밤 쇼는 그냥 읽어도 성공할게요. 비원 왕밤밤 다섯 번 읽으면 성공이에요. 비원 왕밤밤 비원 왕밤밤 비원 왕밤밤 세 번으로 줄여드릴게요, 세 번. 시작! 비원 왕밤밤 맞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또 한 번 시작! 비원 왕밤밤 밤밤 밤밤 노 방 노 방 비원 왕밤밤 비원 왕밤밤 비원 왕밤밤 비원 왕밤밤 오케이! 오케이! 자 이제 기호인데요, 캐나다 몇 년 정도 있었죠? 18년이요. 아 그러면은 이게 영어 발음에 더 특화되어 있겠네. 그쵸, 그쵸, 그쵸. 제 귀에는 다 똑같이 들려요. 비원 왕밤밤 비원 왕밤밤 비원 왕밤 어렵다. 비원 왕밤 비원 왕밤 바로 여기 준비 됐어요? 기대돼. 잔뜩 긴장해 있는 거 봐. 그러면은 기호 씨는 또 이제 영어에 또 특화되어 있으니까 비원 뉴 로열 비원 뉴 로열? 비원 뉴 로열 비원 뉴 로열 비원 뉴 로열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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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혀가 여깐이다. 자, 영어가 편할지 아니면 한글이 편할지 편한대로 하세요. 비원 뉴 로열 아우! 아우! 오케이! 2천! 왕밤밤 할 거예요, 왕밤밤? 왕밤밤? 왕밤밤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, 왕밤밤. 오케이. 아, 캐나다에서 왔는데 영어 버립니다. 그죠. 자, 왕밤밤으로 가요. 아, 영어 안 해. 네. 시작! 오케이. 피원 왕밤밤 피원 왕밤밤 피원 왕밤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집중 먼저 빰밤밤 빰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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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아, 조금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진짜 집중. 집중해야 돼요. 자, 갑니다. 비원 뉴 로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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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뉴 를 안 했어. 뉴 를 빼먹었어요. 귀여워는 본인이 들리고 본인 놀래요. 그만 할까요? 비원 뉴 로열 비원 뉴 로열 비원 뉴 로열 어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